그럼 뭐 하는 거야? 더 힘들어, 더 힘들어. 나 28살이거든? 나 28살이라고? 야! 오! 괜찮아요? 아! 잘한다. 그래. 롤롤, 소환수. 롤롤, 소환수. 오, 대박.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. 이게 변하는 거야. 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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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다. 추는 거 아니야? 왜 추는 거야? 왜. 배우기ин기지이 numa yeah. 오, 시키는 거야. 언제 뛰놀아 먹어봐. 너까지 다 해야지.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양 팀 사업안에 인사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의결로 있어. 의결로 있으라고. 하지마. 야 뭐하는거야? 자 양 팀 경기는 시기 바랍니다. 자 양 팀 경기는 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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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춘센스. 자 플라이버. 황기리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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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퇴고위 추수 추신수. 브러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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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싫어. 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. 아 이거 매니저님 거 아니잖아요. 아 정말. 아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장난인데 이거 웃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. 유리. 뷔. 아 야. 너 잡으러 오는거지. 나 못 잡는거야. 자 앞에 앞에. 진세현. 진세현 화이팅. 베이스로 가있어요. 누구 하는거야? 누구 하는거야? 맞았어? 맞았어요. 어디 맞았어? 너무 아파. 야 너무 아파. 야 말도 안 돼 너 너무 아파. 어디가 너무 아파. 아파. 현준이다 현준이. 좋아. 류현진이구만. 답 한 번 묻자, 유현진. 안 말이야. 가다랩 팀의 아유자! 가다랩 팀의 아유자! 팀의 아유자! 잘 봐. отgle. 이장님. 이제. 이장이 고마워. 이장입니다. 이장입니다. 이장. 정신아! 정신아! 정신아!